파이팅! 오늘은 정우, 지우가 엄마, 아빠와 대형 키즈 카페에 왔어요.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크네요. 오늘 정우, 지우가 신나게 놀 수 있겠어요. 안녕! 사랑해! 이번에 지우가 집라인에 도전을 하나 봐요. 파이팅! 지우야, 너무 용감한데? 지우야, 잘했어! 예쁘이! 이 시간 정우는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? 정우는 바운스 슈퍼퍼크에 입장했어요. 바운스 슈퍼퍼크는 성인들도 놀 수 있어요. 정우가 클라이밍에 도전해요. 생각보다 엄청 높은데 정우야 대단한걸? 이번엔 정우가 카트를 타요. 정우야, 운전 잘하는데? 정우야, 화이팅! 정우가 집코스터에 도전을 해요 정우야 너무 용감한데 정우가 씩씩하게 잘 탄 것 같아요 아빠도 정우가 기특한가 봅니다 정우, 지우 아빠는 항상 아이들과 잘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정우야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파졌구나 정우 아빠가 야구 게임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공을 잘 던지시는데요 이번에는 정우와 아빠가 다트 대결을 합니다 마지막 코스로 정우가 타워 점프에 도전합니다 꼭 번지 점프 같아요 정우야 너무 용감한걸 정우, 지우가 오늘 신나게 놀았어요 물고기의 밥 주는 지우가 너무 귀여워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볼까 제가 할 Ethics 아저씨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곡이 도전을 추자고 고속력을 마셔야죠 식사에 닦고 있어요 음식, 목욕은 안좋아 정우, 지우가 설렁탕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뽀뽀해달래? 정우, 지우 가족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정우, 지우 가족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